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또 한가의 질문이 있어요. 이번에 어떤거냐면 조용히 좀 해볼래? 어떤거냐면 그 영화 곡선에서 보면 황정민이 나오잖아요. 황정민씨가 나오는데 뭐 거기 속아낸 내용들 보면 서로 막 살 날리잖아요. 무슨 선생님들끼리 살 날리고 비방치고 막 이러는데 그런게 왜 치는지 궁금해요. 나 안좋아지라고 치겠지. 쓸만사람들도 그런거죠.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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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용군피지씨가 겁나봐. 겁나 머리 똑똑해. 어쨌든 생각치 못한거 얘기했네? 나 솔직히 기억이 안나거든 어떤 여자가 우려를 했어 또 어떤 남자도 있어 근데 자기 마누라랑 바람핀 사람을 작살려달라는거야 내가 뭐래 그랬게 왜 나쁜것도 있지 않냐 이러는거야 야 너 그럼 니가 한대 나 이렇게 줄래? 이런거 번다는게 아니고 니가 나 책임지고 1년 동안 몇개 세줄거면 내가 해줄게. 내가 미쳤냐? 야 너꺼 일 한번 해주려고 시지마. 돈을 얼마 번다고 옌병아 시지마. 그 살려야 내가 답답해지면 되겄니? 그런 악수만 먹고 살면 안돼. 뭔 말인지 알겠지? 좋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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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우리 마누라 마음안전시키고 직사안전시켜줄 수 있어요? 그건 내가 가능해. 그렇지만 같이 붙어먹은 남자 살 날려주세요. 절대 못하지 나는. 그게 가능은 해요? 근데? 내가 자기민이냐? 생긴거봐라 자기민이 생겼나? 난 자기민이 아니야. 그런 그런 삶이 만약에 하는 삶이 있단다. 있단다. 근데 그러면 제자가 답답해져. 그리고 좋게 좋게 하는게 좋은거야 원래 그냥 마누라 바람핀 눌러주세요. 어? 어? 아 마누라 붙어먹고 마누라가 앉았으면 시집에 걔가 붙어먹었거니? 그래 안그래? 그렇죠. 그럼 마누라를 안전시켜주세요. 같이 붙어먹으면 새끼를 어? 죽여달라니 살려달라니 이러면 안되거든 원래? 인간이 사악해졌단 뜻이야 그게. 어? 절대 그런거 같고 어 간지러워. 절대 그런거 같고 나한테 부탁하지 말아요. 내가 당신들이 나를 먹여 살릴거 아닌 이상 맞잖아. 내가 당신들 말고도 시집에 얼마든지 먹고살 수 있는데 내가 그거 한번 해주고 내가 손가락 빨고 앉아 있으랴? 절대 그런거 아니고 난 잠입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하면 무섭은 선생님들이 별로 안좋아 아 벌전이지 안그래? 아아 난 잘되는건 목이 싫다는거 아니야 뚝 떨어져서 그 남자가 뭐 시집어 나한테 의뢰한 새끼 지는 바람 안폈어? 내가 아까 뭐라겠어 다 똑같다니까 인간들은 근데 그냥 저기 마누라 바람 안피게 마음 돌려주시고 직성진 가라앉혀주세요 저희 가정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건 해줄 수 있어 그건 착한 곳이야 네 근데 마누라 빼고 같이 붙어먹은 남자 그 새끼 죽여주세요 난 절대 못해 똥파리가 어디서 왔다왔대 하하하하 그건 똥파리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응? 머리에 똥 찼스니까 하는 짓거리 아니야?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남 같고 왜 그래? 지 마누라 바람 안패지고 안 불러줬으면 그 남자가 붙어먹었거니? 그치? 네 그 마누라를 고쳐줘야될거 아니야 원래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? 또 여자도 마찬가지야 여자들도 지 신랑을 남으라야지 같이 붙어먹은 여자들 남으라면 되겄어? 안그래? 그 신랑이 갖다 안꽂았으면 그녀도 안 걸렸어 절대 하하하하 그래 안그래? 너무 심했냐? 괜찮아요 어 맞잖아 똥파리야 자꾸 맞잖아 근데 그런 여자도 있잖아 자기 신랑을 어떻게 단둘이 시켜주세요 바람피는가 봐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 여자를 어떻게 사진을 못쓰게 해줄 수 없어요? 뭐 뭐 뭐 인형에다가 뭐 침박음면 뭐 어떻게 된다면서요? 어디서 듣는것도 시발 드라마가 너무 잘나왔나봐 영화도 있잖아 어 그런건 나 절대 못해 그렇지만 신랑은 바람길을 죽이고 어? 마음 안정시키고 직선 바람을 안정시켜서 다시 가족으로 돌아오게 해줄 수 있어 근데 그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을 죽여주고 살려주거나 할 수 없어 내가 그 그 속옷 태우는 것도 있죠? 속옷 태우는 거나 애궁 걷어주는 거니까 이것저것 다 써먹는 건데? 아 그래요? 그럼 저나 뭐 속옷이 되게 비싼 브랜드병품 속옷 태우더라구요 그렇게 갖고 누가? 나 봤는데 어우 나는 별을 매고 다 봤어 어떤 언니가 자기는 밍크코트를 입는데 당신 엄마가 좋은 옷을 못 입었다고 이건 다른 얘기야? 자기 엄마들도 밍크코트 해주고 싶은데 돌아가실 수 없잖아 응? 밍크코트 이제 어 이렇게 시끄러게 하면 안 돼요 하하하하 어? 밍크코트를 자기만 입었으니까 이제 그 엄마가 고생하고 갔으니까 그걸 꼭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우리가 어디 어디 산에 가서 그걸 하는데 와 밍크코트가 기시 딱 쓰는 거야 기시요? 이렇게 딱 눌러놨는데 기시 딱 혼자 서 이렇게 어? 그리고 이제 그 한 4개월 뒤에 이제 그 집 무슨 일을 하는데 어머니가 밍크코트 입고 오더라 꿈에? 아니 내 눈에 눈에? 밍크코트 태웠어요? 태웠지 그거 불법이에요 왜? 하하하하 태우면 원래 불법 아니에요 아 산에서 아니고 거기 구 땅이라서 다 태울 수 있는데 아 그래요? 어 그럼 근데 정말 신기하더라 어떻게 미안해요 어쨌든 간에 많이 딴 데로 갔다는 거지만 어쨌든 나도 이게 아직도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참 신기한 게 많다는 거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? 뭐 깊게 말하면 집착 의부증 의처증 이런 거 될 수 있지만 응? 의부 의처도 다 집착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난 그 사람들 마음을 다 뭐 백배 다 이해 못 하지만 그 마음을 알아 왜냐면 나는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는데 너는 어찌 나를 기만하고 딴 년하고 지랄할 수 있니 딴 놈하고 지랄 수 있니 이거거든 그치? 근데 옛날에는 지가 멀쩡하고 멀쩡하고 어 이럴 수 있는데 요즘은 지는 하가면서 내 남편은 안 돼요 이게 나 마음이 안 된다는 것 뿐이야 어?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은 마음이 이해해 그렇지만 만약에 무석인들이 그걸 해준다면 절대 그런 일을 해 주지 마세요 그럼 사는 사람 있을 거 같은데? 아니 어떤 애가 나한테 전화가 와서 전라도 누군데 어떤 보살님을 해줬단 얘기야 혹시 저 아는 사람이에요? 보살 이름을 까먹었네 네 까먹었는데 그랬더니 야 나는 못해줘 니가 나 멀게 살리지 않으면 난 못해줘 미쳤냐? 근데 그런게 들어오는구나 우리집에 맨날 비방 들어왔었잖아 네 그건 몇 번 봤어요 봤지? 아우 나 미치는 줄 알았어 미치는 줄 알았어 어쩜 그렇게 문틈까지 다 골라가면서 수사 박아가면서 그렇게 하냐 응? 난 참 아 그런 시간에 기도를 해야지 가서 공부를 해야지 그치? 나 대청소하다가 떠봤잖냐 그래갖고 창틴속에 그 높은 데 가서 꽂아놓고 갔더라 또 야 대단한 대단한 의지력이야 절대 그래도 백만 안 죽는다는 거 말고 있어 왜 왜왜왜 아 마무리해요 어 마무리 하자 더 죽겄다 원래 애썼어요 영웅군 PD 대단해 대단해